주말을 앞두고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건조함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과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강릉 11도,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은 1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